저희는 아까 들렸던 곳입니다. 이건 3인자인 주장에서 지금 보신 패밀리 마트에서 물건을 대략 사고요. 이쪽에 보면 102엔에서 120엔 정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음식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아까 요거 하려고 했던 거, 요걸 지금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을 밑에 해가지고 하나 샘플로 한번 먹어보고 갈려고 그러는데 이미지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른 것들은 다 먹어봤고 저희가 여기 지금 보면 광고에 많은 분들이 실제 먹었던 모습들을 보이는 사진들이 있는데 조금 뭐 흠집하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먹어보면서 예, 하자있어, 맛있어. 제동아, 잠깐 들어가봐요. 먹어보게. 잡았, 파이팅, 파쳐봐봐. 먹어봐야지. 제가 지금 이걸 했는데 앞을 한번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야, 저거 닭갈비래. 음. 바삭바삭한 닭갈비라 제거는. 정말 남자 거시기를 먹는 맛인데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음. 뭐. 이미지가. 맥주, 맥주, 맥주 식는다. 아주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출발하겠습니다.